안녕하세요. 채능능 개발자 파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 라는 책입니다. 1인 가구가 600만이라는 수치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독시는 불행한 걸까요? 꼭 결혼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결혼해야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삶이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물 살 되던 해부터 저희 아버지는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묻곤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연애를 한번 그렇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지금 이제 스물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벌써부터 결혼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듣기 싫은 소리였지만 무의식에서는 언젠가는 나도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실현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결혼을 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지만 왜 꼭 결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만 느끼고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만 될까? 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일 거예요. 노후의 외로움을 견디기 힘드니까 부부가 함께 그때까지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다면 결국에 노후의 이런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결혼을 하고 지금 12년이 흘렀지만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결혼 생활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행복을 위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모두 자유롭지 못하고 가족이 얽매여서 행복보다는 인내하면서 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삶을 살아가는 독신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좀 자유부망한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런 독신들에게 아니면 비혼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도 나름 고충을 갖고 살고 있다고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회통념은 이런 보통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이 변하면서 이런 통념은 사실 편견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과연 독신으로 사는, 혼자 사는 그들이 불행할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면 혼자 살아도 괜찮아? 라는 이 책을 보면 현실과 인식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결혼이라는 관습을 포기하는 사람이 600만 가구나 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결혼을 당연히 해야만 되는 당연성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 잔소리의 메뉴판 있잖아요? 그 자료만 보아도 변화된 이 사회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애는 언제 낳니? 에 이어서 결혼은 언제 하니? 가 가장 비싸 메뉴 1, 2, 1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만 봐도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결혼을 꿈꾸지 않는 세대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까요?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은 개인주의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결혼, 연애, 출산? 연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출산과 결혼 이 두 가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요즘 세대들은 굉장히 고민한다는 뜻이겠죠? 보통 본인이 자아실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제대로 자신에게 적당한 이성을 찾을 확률도 어떻게 보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굉장히 확고해지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사람을 찾다 보면 이성을 찾을 기회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M그램 이런 심리 테스트, 성격 테스트라는 걸 해봤는데 성향을 그런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 신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6천 명 중에 한 명 이런 꼴로 돼 있었는데 최근 2년 동안 자기 개발을 충실히 하고 다시 M그램을 해보니까 무려 3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확고해진 이 자아 정체성이 오히려 배우자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좀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의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사회생활을 더 견고히 다져가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기가 참 어렵다는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의지가 높아진 이런 시대의 현대인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독신의 시대를 이끄는 강력한 트렌드를 우리가 인정하고 학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혼자 살아도 괜찮아에서는 미혼, 이혼, 사별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독신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것만 독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혼에도 독신, 사별에도 독신, 그리고 미혼도 독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기혼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 독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혼자라고 할지라도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독신으로 우리가 살지 모르니까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못마땅해 했지만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는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 곰곰이 곱씹어보면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평생토록 반려자가 함께 곁에 있다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으로 이런 외로움이 생기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충분히 서로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며 이런 정서적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도 사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안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서로의 성격 문제로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사별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려야 할 바로 그 시기에 이 사별 위험이 굉장히 크고 이런 인구 통계와 결혼 통계를 좀 보면 이혼 가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혼자 살아도 괜찮아에서 나오는 통계들을 쭉 보면 외로움을 이겨내고 싶은 욕망은 결혼이 유일한 해결창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없이도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기혼이든 독신이든 자신의 방식대로 외로움을 그리고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이 단지 그런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행위가 절대 될 수 없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류는 거의 흑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큰 아픔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과연 결혼이 답일까? 라는 챕터가 있는데 152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 때 결혼이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통념이 진실인지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사람이 느끼는 이 감정 자체를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정성적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책에서는 어찌 보면 이런 기혼자들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독신들이 더욱 행복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혼자들도 안정감을 느끼는 가족 이외에 물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사회활동 관계를 확장해 나간다면 충분히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혼, 사별과 같은 불행을 맞이하더라도 회복 가능한 사회완전망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자아실현을 도와주고 격려해줘야겠죠. 서로의 꿈을 인지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부부간의 대화도 점점 줄어드는 현대사회인의 모습에서 자아실현을 어찌 보면 허황된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970년대까지 물리적 안전, 경제발전 같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우선시되었어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냥 먹고사니지만 해결되면 온 가족이 행복한 그런 느낌이었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탈물질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독창성이라든지 환경보호라든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라든지 인권같은 목표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태어난 이런 세대는 자신의 탈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독신의 삶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제도적 결혼에 목매는 대신 개인의 선택과 자기 개발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만 봐도 초식남이라는 독신을 뜻하는 단어가 만들어졌고 교육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 지속해서 쌓아나가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독신이 이미 일본 사회에 자리를 잡았죠. 결혼 비용이라든지 출산으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며 얻는 행복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초식남을 보면서 사회의 변화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조차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가 점차 늘어가는 현상이 현대인의 삶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가치관이 공유된 이런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앞으로 다가올 현실은 혼자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그러한 현실을 살펴보는 건 의미 있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독신 뿐만 아니라 기혼자들도 탈 물질주의 세계를 이해하고 독신이 살아가는 방법을 키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서로의 자아실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대한 격려하고 지원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삶이 절대 쉽지 않고 맥락적인 사고가 항상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편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방향성보다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삶을 계속 지속해야 되겠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